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 탐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지기를 희망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몰몬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말일성도 또는 후기성도로 알려진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라는 이름의 남자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시된 지 이제 2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하였고 그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그들의 교리들이 가증스러운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조셉 스미스는 참된 기독교를 회복하기 운동을 시작하였고 그의 교회만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몰몬교의 문제는 성경과 모순되고 성경을 수정하고 확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과 또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음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몰몬교도들은 기독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오직 성경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은 기존 성경에 어떤 구절이 틀리게 번역되었는지는 항상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조셉 스미스에 의해 번역되었고 1830년도에 발간된 몰몬경입니다. 스미스는 몰몬경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며 사람이 그 어떤 다른 책보다 몰몬경의 수칙들을 따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구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관련한 교리와 성약으로서 현대의 게시들을 모아놓은 책을 포함합니다. 네 번째로는 값진 진주인데 몰몬교도들은 그 책이 성경이 잃어버린 교리들과 가르침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지구 창조에 관한 나름대로의 정보를 더해준다고 여깁니다. 몰몬교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존재였던 것은 아니고 정의로운 삶과 끈질긴 노력을 통해 지금의 지위를 얻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질 수 있는 인간의 육체처럼 살과 뼈를 지닌 몸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현대 몰몬교 지도자들에 의해 패기는 되었지만 브리검 영은 아담이 실제로는 하나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만 계시고 그분은 항상 존재하였고 항상 존재하실 것이며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시며 그 누구도 그분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며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이시며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몰몬교도들은 사후에는 다른 계층들이나 왕국들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즉 하늘의 왕국 지상의 왕국 가장 낮은 영광의 왕국 그리고 외부의 흑암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류가 어디서 귀결될지는 이 생애에서 무엇을 믿고 행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은 추군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었는가의 여부에 근거하여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몸을 떠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이나 죽은 자들의 장소로 보내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을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구원을 위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몰몬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마리아와의 육체적 관계의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몰몬교도들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몰몬교는 구원을 믿음과 선행들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톡생자이시고 죄가 없는 삶을 살았던 유일한 분이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예수께서는 육체적 탄생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는 그 형벌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 이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히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든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하였든 간에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몰몬교도들은 일반적으로 상냥하고 사랑이 있으며 친절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구원의 수단을 왜곡하는 거짓된 교리에 속고 있습니다.